매틀벨스 매틀벨스 매틀스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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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녹화 매틀스마이라 또 매 öğ만이 또 가시야 우리 미쓰들 매틀스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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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게임은 엄청 유명한 게임이죠? 바로 스피드 음악 퀴즈입니다. 장전희 선에는 이제 10개의 음악이 더 지어들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설마 울림 노래만 있겠어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음악에 다양한 음악. 테마가 뭔가요? 테마는 그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제가! 직스키스 선배님의 커플입니다. 커플 확실한가요? 네, 맞아요. 확실합니다. 봉지예요! 아 이걸 제가 말하냐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승민이야기랑 범연이랑 월요강 기계로 이걸 불러주세요.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일단 한 번 틀어볼게요. 다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땡! 재현, 재현. 그 터보 선배님의 크리스마스. 땡 조금만 더 들려줄 수 있나요? 네, 자. 진짜 모르겠어요. 자, 이거 유명합니다. 알아? 자, 뭐가 생각나요? 자, 뭐가 생각나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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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최근에 굉장히 팀을 많이 나오셨죠? 그렇죠. 가수라. 제목이 화이트. 핑클. 선녀님의 청룩. 색만이에요. 색깔이에요. 영어로. 파이팅. 화이트. 핑클. 핑클. 화이트. 핑클의 화이트.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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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소리가? 그냥 숨 만지면 바로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와이트! 러블리즈 선배님들의 종소리! 러블리즈 선배님의 종소리! 잘 맞추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라이키는 두 문제를 맞췄습니다. 다음 노래 갑니다. 아 이 노래.. 이야 이놈 모를 수가 없죠 네. 아 여기만 한 번 몰라요. 사실 이면에는 푸른멍이 가장 유명한데요. 아 이거구나! 이거 몰라요! 해그! 징글뱅! 징글뱅에 징글뱅? 와인! 칠공주행? 종소리! 종소리! 자 재량 재량! 칠공주행! 크리스마스! 칠공주행! 칠공주로 들어! 칠공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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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량! 태근눈! 아 영생이 압박한 거 같은데? 태근눈! 태근눈! 자 자 자 태근눈! 태근눈! 칠공주행! 아니요! 칠공주행! 고백! 칠공주행! 보이프렌드! 태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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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공주행 러브! 뭐야? 러브! 칠공주행! 아깝겠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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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와인! 칠공주행! 퍼스트 러브! 퍼스트 러브! 당연히! 당연히! 칠공주행 러브레터! 러브레터! 진짜 다 왔고! 칠공주행 러블리? 러브! 다 왔는데요! 칠공주행 러브샷! 칠공주행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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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냥 던지세요! 칠공주행 러브 스노우! 러브 뭐야? 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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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공주행 러브러브러브! 러브러브! 동현! 동현! 칠공주행 화이트러브! 칠공주행 러브샷! 너무 간단해요! 지금 못 읽고 있어요! 칠공주행 러브샷! 제가! 지금 제 러브송! 러브송! 러브샷! 칠공주행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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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입니다! 2대2! 자! 동현! 칠공주행 러브샷! 칠공주행 러브샷! 칠공주행 러브샷! 아 이건 솔직히 제가 빨았을 텐데 자 애들이 상품이 걸리니까 자 한번 더 보려고 해요 자 다음 번에 갑니다 어 뭐야? 잠깐만 어? 아 이거? 들어봤네 자 여기 아저씨는 다 할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너무 많은데 이거 수아이가 진짜 추천! 94년도에 나온 월요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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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스트 러브 진짜 비슷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목도 하나가 빠졌고 맞아요 저 가수도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야 야 SG 원어비 어? 야 야 보민아 아! 보민아 자!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보민아 머스트 인 러브 머스트 인 러브 예! 보민 보민 SG 원어비 네? 보나영스의 머스트 헤브 러브 머스트 헤브 러브 아! 야! 아! 야! 머스트 머스트 기회들이 있어요 막내야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박효신 선배님의 누맥권 뭐라고요? 박효신 선배님의 누맥권 지금 지금 갑니다 갑니다 94년도에 나온 월요일 선배님의 월요일 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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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월요일 크리스마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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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도에 나온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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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발음이 틀렸어요 월요일 월요일 이게 아니라고요? 승리 승리 자 이게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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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한번 보민 I won for 크리스마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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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노래예요 아는 노래인가요? 아는 노래 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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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노래 아저씨 아이유 맞아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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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주민 아 아 아이유의 하얀 날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의 미니백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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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어차피 지금 이 게임 졌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게 게임마다 점수가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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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요 엑소 엑소 선배님의 아니 아니 아아 뭐라고요? 어? 뭐라고요? 어 엑소 선배님의 첫눈 어? 맞아 아아 와 진짜 빠르다 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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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게임은 바로 고요 속의 외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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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돼요 자 고요 고 우리 개비공 이준혁 우리 개비공 이준혁의 우리 개비공 우리 우리 개 우리 양반 우리 개비 고 우리 우리 개비공 개비 아 개비공 담배빵 이게 손이 무조건 내 머리 색깔 어렸다 이거 내 머리 머리 색깔 핑크 어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서 봤던 꽃 올림픽 공원에서 봤던 꽃 천천히 얘기해야지 우리 내 머리가 뭐야 천천히 해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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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서 봤던 꽃 올림픽 공원에서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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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서 공원에서 썼던 꽃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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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이름 형 이름 최성윤 형 뭐예요 팀 팀 내에 뭐예요 천천히 천천히 형 팀 내에서 뭐예요 너네 집 에 뭐예요 형 팀 내 포지션 우리 집이 개 안 키우는데 형 팀 내 포지션 형 팀 내 포지션 아 메인포커 아 아이스크림 내 머리 색깔 아이스크림 высook 승민이 형이 좋아하는 오줌부터 솜박했어 저 이거 può는 flamm 그걸 너 형 사진 누구야 진짜 사진 사진 브이하고 치렀다는 사람 브이 브이 피자 플 그 인기, 인기 가요에서 어 의의하고 사진 찍었던 사람 어? 인기 가요에서 의의하고 사진 찍었던 사람 너라고 해서 자신의 정답을? 자신의 정답을? 내 직장! 내가 어디서 이래? 생방송? 뮤직빙 뮤직빙! 뮤직빙! 나 뭐야? 뮤주화! 어? 나 드라마 드라마 뮤주화? 드라마 드라마 어? 어? 플레이 리스트! 에이틴 에이틴! 어? 에이틴 에이틴 형이 못하는 거! 어? 형이 못하는 거! 어? 공돌인데 형이 못해! 근데 잘한다고 해! 공돌 못한다고? 공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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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돌! 공돌이! 공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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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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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뺐어 뺐어 뺐어! 아! 이제! 이제! 안 했다고! 그 애의! 인기가에서! 형님! 의의하고! 이! sbs! 아니요! 왜 이렇게! 아! 아! sbs에서! 형님! 네! 진짜 안 들려! 두 문제에 맞으세요! 두 문제에 맞으세요! 두 문제에 맞으세요! 두 문제에 맞으세요! 나머지 개편! 용도! 그래서! 내가 맞아 본 문제는 모르셨어! 이게 네 문제에 맞으세요! 맞아 본 문제야! 아! 이거 잘못 간대! 이거 잘못 간대! 이거 잘못 간대! 아! MC의 잘못이었어요! 아 이거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문제를 4개 밖에 저희가 못 맞출 건데 하나 한 번에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 맞춘 걸로! 안 들려! 말... 말하고! 하나. 우리 팬! 우리 팬! 우리 팬분들! 우리 골든차일드! 골든차일드 같이 하신다고? 골든차일드 도와주신 분들! 아니 우리! 우리 사랑해주신 분들! 우리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 우리 팬! 우리 팬! 우리 팬! 팬! 한국 옷! 한국 옷! 한국 옷! 아 한국! 우리 수록곡! 우리 수록곡! 워낙이 다음곡! 워낙이! 컵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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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너랑 나랑 주찬이 주찬이 지번이 공연이 홍거준 총 들고 총 들고 총 들고 총 줘서 싸우는 거 총 줘서 싸우는 거 총 줘서 싸우는 거 비행기! 비행기에서 비행기! 총 떠서 싸우는 거 비행기에서 오해하이 비행기에서 비행기! 하나 둘 셋 우리 화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어 소위 회사? 우린 회사! 펜압 왜? 뭐야? 머리가 backward 귀에 끼는 거 귀에 끼는 거 뭐? 귀에 끼는 거! 우리 큰 거? 귀에! 귀에! 나랑 재현이 많이 끼는 거! 나랑 봉재현 많이 끼는 거! 너랑 봉재현 뭐.. 패스! 우리 차! 차!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지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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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기해 주세요! 지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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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같이해 주세요!